징그럽다. 징그럽다니 씨. 46년 동안 없었으면 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누가 돈이 없어, 일을 못해. 내가 한 번 해볼 수 있어. 하, 참. 징그럽다니 씨. 46년 동안 없었으면 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나와. 왜 저를 먹었을까? 아니야. 이거 돈이 없어, 일을 못해. 내가 봤을 때 얼굴에 보면 여자보다. 지금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는 거의 몸 아니야? 지금 못생겨서 그 선글라스를 벗으면 아픈 걸로. 그때 못생긴 게 아니고 그때 세상에 사람들이 눈이 그랬다고.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외모 갖고 뭘 안 하잖아. 그렇죠, 안 하죠. 그때 돈 없었잖아. 인기는 있었는데 돈이 없었지. 인기도. 네가 지금 20 몇 년 동안 안 바뀐 게 몸 아니야.